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KUMC 뉴스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산하 안암병원과 구로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2013년도 연구중심병원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0개의 연구중심병원 중 한 의료원 산하에서 2개 병원이 동시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국내 고려대 의료원이 유일합니다. 안암병원은 유전체 연구, IT융합연구, 줄기세포연구, 구로병원은 의료기기 연구, 백신 연구, 재생의학 연구, 암치료제 연구 등을 중점 연구 분야로 선정하고 연구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대거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린 의무부총장은 지난 4월 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려대 의료원의 연구 역량뿐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거쳐 충분히 준비됐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선정이 그동안 연구 분야에 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료원 산하 2개 병원이 동시에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것은 의과학연구지원센터 등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중심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